미경아, 나 안살래. 괜찮아. 누구? 주말씨? 응. 됐어. 아, 좀 이따 주문할게요. 아, 다리야. 너 피곤하겠다, 모처럼 쉬는 날인데. 아니야. 근데 여기 되게 비싸겠다. 뭐 먹을래? 이게 뭐야? 가격도 안 써있고 뭘 시켜야 될지 모르겠어. 나도 뭐가 뭔지 잘 몰라. 맨날 시켜주는 것만 먹어서. 그게 뭐였더라? 좀 늦었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나 갈, 저 갈게요. 왜, 민주야. 저 현수씨 오는지 몰랐어요. 갈게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왜, 준호씨도 금방 올텐데. 저녁 먹고 가, 민주야. 갈게요.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떻게 된 거야? 앉아서 얘기해요. 아, 저게. 오랜만이야. 당신 미리 좀 알려주지 그랬어? 미안해요. 그렇게 됐어요. 늦었지만 결혼 축하해요. 고마워요. 음. 아, 레그랜드 깨악이야. 틀렘 헤일 가스피인. 샤드브리안. 코스레존. 네. 아, 이제. 네. 미디엄 레어. 이탈리안 드레싱. 그리고... 보졸렛 노브 잊지 말고. 네. 음. 뭐 먹을래? 이제 당신은 뭐 나랑 같은 걸로 할 거지? 네. 음. 아, 우리 민주 씨. 뭐라도 실례요? 네. 민주 씨. 어디 보자. 송아지 당신 괜찮으시겠어요? 네. 그것도 뭐. 에피타이전 같은 걸로. 네. 어. 어. 저 건너편에 앉아 계신 손님. 주문받아. 돈까스. 아, 여긴 스테인만 하는 집이야. 알아. 스테이크. 어떤 스테이크로 하시겠습니까? 제일 큰 걸로. 그럼 티본으로 드릴까요? 어. 고기는 어떻게 드릴까요? 많이. 아, 손님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아, 이거 진짜 되게 귀찮게 하네. 정말 그냥. 아, 대신 구워도 하려니까. 네. 에피타이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 저하고 같은 거요. 예. 그럼 습은 뭘로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저하고 같은 걸로요. 예. 그럼 드레싱은? 그것도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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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